저희 부부의 오래전 꿈이 평생 화랑을 해서 좋은 미술관을 공익적인 미술관 건축을 목적으로 했지 사익치구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있는데요. 손혜원이라고. 업무를 지어놓으면 등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해명을 보면 저희 부부의 오래전 꿈이 평생 화랑을 해서 좋은 미술관을 공익적인 미술관 건축을 목적으로 했지 사익치구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손혜원이라고. 맞아 맞아 맞아. 목포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손혜원은 뭐가 있느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공익재단에 아예? 네. 공익재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내 재산을 공익재단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본재산이 되면 그 재산은 재단이 해체가 돼도 손혜원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나라로 기속이 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겠다는 걸 밝히면 문체부에서 박물관 만들고 이럴 때 이러저러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이 아니니까 재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상속세 같은 것도 면제가 되고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져서 이명박이 그걸 활용을 한 건데 여튼 다시 원래기로 돌아오면 공익재단을 만들고 그 공익재단이 목포에 땅을 샀습니다. 즉 이건 손혜원 의원이 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형진이 여기에 기장군에 정말 공익미술관을 만들고 여기 표현대로 공익적인 미술관을 만들려고 했으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박형진하고 부인 두 분이서 공익재단을 이미 만들었어야 되고 당연하죠. 박조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현재단이라든지 아니면 LCT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죠. 썬연료재단 썬연료재단 조강지처가 또 따라 이거요? 갑자기 노래 났어요. 썬연료재단 이런 걸 문화재단 썬연료 문화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 박형준과 조현이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재단이 저 땅을 샀다면 이 사람이 공공미술관을 짓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걸린 것도 무허가로 건물을 올려놓고 등기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이제 걸리니까 갑자기 미술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적인 용도를 쓰려고 했다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순서가 저 건물을 자기 돈으로 산 것부터 순서가 이미 틀려있는 겁니다. 그건 공공을 할 목적이 아닌 거지. 그런데 많이 봐줘서 재단에 일단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됐다고 쳐. 그렇다고 치자. 꿈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고 쳐. 생각해 봐. 또 자식들이 반대하고 그럴 수 있어. 나도 예전에 동성아트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모체가 옥락문화재단이에요. 옥락문화재단의 그 부자가 자본금은 10억밖에 안 돼. 왜 10억밖에 못 넣느냐. 자식들이 지랄들을 하니까 돈을 거기다 더 못 넣는 거야. 거기 10억짜리에서 자기가 월급 받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식들은 엘시티 아파트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엄마가 갖고 있는 모든 땅도 자기 거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친엄마를 갖다가 간통으로 고소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그렇게 자기 명의로 일단은 해놓고 뭔가 꿈을 찾아가기 위한 단계를 밟았다고 해도 좋아. 그런데 건물을 등기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탈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등기를 안 할 수가 있어. 건물을 멀쩡히 지어놓고 사람이 쓰고 있는 게다가 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를 해놓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포함을 안 시키고 그리고 정한 건물 용도도 아니고 창고로까지 써갖고 더 문제가 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밑에 그러면 이런 주장들에 대한 비판이라도 담아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적었어. 박호경 기자님 부산에 사시는 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들보다 클릭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빨리 온들리느라 포털이 아주 기사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박형준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전부 해명을 해주고 있더라. 조국 전 장관한테 이렇게 해줬었어? 그래서 부산시장 보고서에 근거 있는 의혹 제기도 네거티브냐라고 해서 저중립적인 언론조차도 미디어오늘이 보기에도 좀 볼성산업다. 그렇죠. 검증을 하기보다는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을 주로 듣는 그건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사 내용에 누구를 인용했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즉 문제제기를 하는 쪽이 민주당이나 시민 쪽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민주당보다도 시민들이 하는 의족 제기가 더 많았는데 언론들은 이걸 일단 민주당의 네거티브라고 대충 섞어서 얼거쳐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받아서 기사를 쓰면 박형준 쪽에서 반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정상적인 언론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반론을 또 들어야죠.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취재돼야 되고 당연히. 박형준 얘기를 들었으면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서 기사에 보면 박형준 말고 제3자가 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미디어오늘의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는 박형준 후보자 측의 발언이 70% 이상이고 대부분의 기사에서 제3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보도 자체가 자제가 되고 있어. 취재를 안 하는 거지. 취재를. 아니. 전화 좀 해봐. 전화 좀. 조국대하고 정반대야. 오죽하면 있잖아. 열린공감TV에서. 야. 열린공감TV가 민주당이냐? 거기는 매체야. 매체 1인 미디어. 열린공감TV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강진구 기자가. 1인 미디어가 아니고 미디어 법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법인이었죠. 그런데 이 강진구 기자가 우리가 자료 다 줄게. 니들이 단독 달아도 상관없어. 전화 좀 해. 참담합니다. 참담해. 지금 보세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 그. 네 건. 어? 일곱 건. 어떻게 부산 MBC. KBS 부산도 이것밖에 안 해? 그런데 저것도 다 이제 공방으로 몰고 갈 뿐이지. 본인들 검증이 없다는 점에서 참 한심한 거죠. 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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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 기타 공방 공방 공방. 검증. 검증 하나. 38억 추정 이렇게 하니까. 이 제목만 보면 오히려 재산이 주네. 그러면서 제목 뽑는 거 보세요. 국제신문. 여. 박형준 그냥 닥치고 공격. 아직은 약발 안 먹여. 이게 닥치고 공격이냐? 근거가 다 있고 전부 다 다 어쩔 수 없이 해명을 하고 슬그머니 재산 다시 고쳐놓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야 지금. 구대 의혹이 있잖아요. 구대 의혹. 이 기사에서도 가장 웃기는 대목은 민주당이 박 후보의 딸이 홍대 입시에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박형준 후보가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는데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뭘 제시 못해요? 네. 네. 이를 뒤집으려면 박형준이 홍대에다 전화해서 우리 딸 시험 본 적 있나요? 없나요?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데. 네. 그걸 안 물어본다는 얘기를 안 쓰고 저렇게 민주당이 그러면 홍대를 뭐 가서 뒤집니까? 민주당이 경찰이야? 네.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쓰는 거지. 국민들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줄 사람만 생각을 하는 기사. 전형적인. 해양수산바 정보통신부가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보면 깨닫겠지만 미래산업인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미래산업들을 싹 없애버렸어. 그래놓고선 강바닥을 판 거야. 사실 국토부 자체는 워낙 비대해서 국토부가 해양이랑 같이 합쳐지면 해양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수산도 산업과 발전하려면 식품산업과 연계.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산 자원에 대한 확보와 관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발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먹거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해양 관련된 업무들이 거의 무시가 됐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진해온이 파산을 했는데 이거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최순실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내 땅을 사달라고 했는데 조 회장이 거절을 하면서 보복을 당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평창.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최순실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밑보인 한진해온을 저렇게 쳐내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선 수도 같이. 부산 경남 지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온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토해양부를 무시했던. 그러고 나서 직후의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온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줄 몰랐느냐라고 질책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시 한 번 기운을 차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김영춘입니다. 김영춘이 해운산업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팔전에 자금을 신규로 지급해서 선박 200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게 모험일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적기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던 당사자가 바로 김영춘이었습니다. 초대형 12척 모두 만선. 현대상선에. 네. 그러면 지금 전세계를 잘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의 위세를 회복하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회원업계가 옛날에 잘 나가다가 한진해온 마감에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거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김영춘이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상태가 확 좋아진 겁니다. 자. 김영춘 장관이 2018년에 부임을 해요. 그러면서 바닥을 칩니다. 2020년 1월에. 그리고 2018년서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2년 후에 눈부시게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2배, 3배 넘어서 다시 올라가고서 정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물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조선시장까지 살려내는 등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사실 원픽은 김영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모르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조강지처가 좋더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